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건방진 이야기는 제가 드리려고 안 합니다. 다만 이제 근래 한 2주 정도에 대단히 민주당의 친화적인 그런 미국의 주류 매체 주류 언론들 그리고 이 기사를 잘 소개하는 한국의 주류 언론들도 트럼프 후보의 상승세가 도드라진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폴리마켓이라는 것은 이제 베팅 하는 사람들 돈은 피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신중하게 베팅을 할 거 아닙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기는데 베팅 돈을 거는 사람 또 해리스 후보가 이기는데 돈을 거는 사람 그런데 근래 들어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돈을 거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을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좀 크게 다뤘 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인기가 있는 프리딕션 마켓 전망 마켓이죠 프로 트럼프 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300만 3천만 불 정도가 몰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이제 관심 있게 대충 제목만 보더라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더 확연하게 느끼실 겁니다 이 경매 시장이다 이 베팅 하는 시장이 누가 이기냐 돈을 거는 거죠 이 도날드 트럼프 후보하고 그 다음에 해리스 후보 해리스 후보인데 이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 10월 들어 가지고 급속하게 트럼프 후보가 올라간단 말이죠 이 폴리마켓에서 대통령 능력성의 베팅하는 것이 트럼프 승리를 베팅하는 돈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숨 같은 돈을 이렇게 거는 건데 추세가 너무 완련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해리스 후보가 적진에 해당하는 폭스 뉴스에까지 여러분들 가 가지고 본인의 이제 노출도를 증가시키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진보 매체들이 행한 그런 미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해리스 후보가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경향을 보면서 특히 오늘 이 돈을 거는 어느 후보가 승리할 것인가에 돈을 그 거는 폴리마켓의 동향에 대한 부분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죠 물론 이 시장이 또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씨한테 한 번 분석을 시켰더만 이렇게 이야기 하네요 최근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대한 베팅이 급증하면서 트럼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60%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60% 정도 나오네요 해리스 후보가 40%인 겁니다 돈을 거는 겁니다 반면에 카말라 헤리스의 승리 가능성 40%로 두 후보는 10월 초에는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으나 현재는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10월 초순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주 박빙 성부였습니다 돈을 거는 것이 중요하죠 돈을 피 같은 돈을 거는 겁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베팅 결과에 고무되었으며 다른 베팅 시장에서도 그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뭐 비트코인 가격에 여러분들 반등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트럼프 후보의 승리에 베팅을 하는 거죠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폴리마켓에서의 트럼프의 상승세를 자신의 2억 팔로워에게 알리면서 베팅 시장의 개념을 찬양했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는 돈을 거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걸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머스크는 베팅에 실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나 최근에 트럼프가 급증하는 것은 폴리마켓의 4개의 계정이 약 3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투입한 결과일 수도 있다 조작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정들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대한 베팅 이외에도 펜실베니아와 같은 스윙스테이트 경합주에서의 승리 및 인기 투표의 승리에 대한 베팅에서도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소수의 계정이 폴리마켓의 결과를 왜곡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히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위해 실제 돈이 걸린 베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승리를 위한 베팅의 급증은 폴리마켓 내의 4개의 계정이 약 3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투입한 결과로써 조작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론조작하고 같은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확신은 안 하고 트럼프에 대한 대규모 베팅은 단순히 대형 베팅이 그의 승리를 확신하고 큰 수익을 노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도 결론은 안 되는 겁니다 조작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돈을 건 사람들이 돈을 걸었기 때문에 이익을 노리고 진짜 이길 수 있는 후보한테 베팅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나 이제 또 반대되는 측에는 이란 폴리마켓의 베팅인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관심을 정제시키기 위한 영양 캠페인 그러니까 조작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어제 이어 가지고 이 폴리마켓 승리 후보의 돈을 거는 베팅이 압도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 내용인 거죠 자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넬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 당신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이제 물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요즘에 최근에 좀 트럼프 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냐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폴리마켓과 같은 베팅 사이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헤리스 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당선 확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트럼프 트레이드라 불리는 투자 패턴도 다시 활기를 띄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관련 주식, 비트코인, 은행주 등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베팅 사이트의 결과가 일반적인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베팅 결과가 조직적인 조작의 결과일 수도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던졌을 때 이런 답이 나온 겁니다 제가 던진 질문은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AI한테 미국의 폴리마켓에서 최근 들어 트럼프 대선 승리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는 물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가 치료지게 되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주 높은 거죠 그러나 공정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미 대선에 대한 한 가지 소식을 더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햄버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미 대선의 햄버거 이 햄버거는 정크푸드의 대명사 한 거죠 미국의 이제 방송들 중간에 들어가는 특히 로컬 방송들의 광고